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보민 다연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트와이스 얼른 만나볼까요? 하나 둘 셋 와인아 미래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희가 컴백 일주일 만에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? 딱딱딱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트와이스가 1위를 하신다면 무려 100번째 1위 달성이라고 들었는데요 평소보다 더 떨리는 1위 후보 자리일 것 같은데 다연씨부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? 네요 우선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 우리 원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트와이스가 곧 멋진 무대로 고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특별하게 소감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뭐해 뭐해 시로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운 띄워드릴게요 둘 셋 뭐 뭐라고 오늘 1위 하면 100번째 1위라고 어 어 어이겠다 원수 덕분이에요 오늘의 뭐해 뭐 무대도 궁금하죠? 엔 엔 엔딩 요정이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엔 엔 엔 엔 엔 엔 이번에는 헬륨가스를 마시고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와이스의 헬륨가스 세리머니 과연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다음 무대 소개해 주세요. 네, 베일에 쌓여있는 환상적인 사랑, 몽환적인 매력의 김우석 씨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. 반짝반짝 트와이스도 곧 만나실 수 있으니까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